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가 지난 4일 불기 2566년 연등축제를 마산 3.15 해양놀이공원 중앙부대에서 봉행했습니다. 연합 봉축법의식과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성주사 조실 흥교수님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되길 서원하며 안으로는 수행을, 밖으로는 전법과 자비행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연합회장 정인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바탕으로 단절의 벽을 넘어 서로 원칙과 배품, 양보와 정의, 공정과 소통으로 다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길 기원했습니다. 법회에는 성주사 법안스님, 정법사 광우스님, 허성모 창원특례시장,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과 지역기관장과 정치인들이 동참했습니다.